. 조민기 딸 조윤경 계약 무산보도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직접 밝혔다. 고 조민기의 딸 조윤경이 연예기획사 계약 무산보도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직접 밝혔다. 조윤경은 9일 자신의 SNS에 오늘 방송에 나와 기사화됐던 기획사 계약에 관한 글입니다라며 장문에 글을 올렸다. 앞서 8일 한종편 연예 프로그램에선 조윤경이 올초 한 연예기획사와 계약하려 했지만 조민기 미토 관련 사건으로 무산됐다는 주장이 소개됐다. . 이에 대해 조윤경은 이렇게 다시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제가 오늘 하루아침에 연예인 지망생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며 출처 불분명한 이야기를 통해 저는 하루아침에 TV에 나오고 싶어 했지만 무산된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고 적었다. . 이어 조윤경은 사실이 아닌 더 넘은 댓글과 글들에 대해서는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다음은 고조민기 딸 조윤경 글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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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있는 공부를 통해 피부에 관련된 질병까지 치료할 수 있는 화장품이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출처 불분명한 이야기를 통해 저는 하루아침에 티비에 나오고 싶어 했지만 무산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이지만 감사하게도 당시 저희 유학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궁금해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저 또한 제 대학원 생활 및 공부 과정에 대한 공유를 위해 브이로그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 편집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센스도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기획사와 몇 번의 컨택트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콘텐츠는 제가 시작하고 저만의 색을 갖춘 후에 계약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제가 생각을 스스로 바꾸었습니다. 저를 향한 또 저희 가족을 향한 쓴 소리들 모두 읽어보고 저 또한 이를 통해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더 넘은 댓글과 글들에 대해서는 이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통해 또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상처를 받으실 분들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